네 김태준입니다.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저점이 높아지면서 확실하게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을 보셔야 될 포인트는 시장 대비해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물량을 확실하게 지키면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특히나 수급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9월달 들어서 외국계 창구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매진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보시면 첫번째 JP모건 두번째 골드만삭스 메이저 창구죠. 그리고 모거스텐리까지 계속해서 순매수 물량 즉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지금 가격대에서 왜 들어올까요? 싸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싸게 사야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는데 가격대를 좀 체크해보면 9만5천원 언더로는 분할 매수로 물량을 잡고 있다. 자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죠. 9만5천원 언더로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9월달 시작이 좋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반대로 가는 즉 이런 종목은 시장 역행주라는데 지금은 확실히 방향성이 존재하는 종목 즉 세력이 관리하는 종목만 상승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 이번주에 좀 보셔야 될 중요한 이벤트가 있거든요. 자 9월달에 지금 FOMC 회의 있죠. 사실상 금리인화 확정이 됐습니다. 0.25%냐 0.5% 비컷이냐 이 이슈만 놓고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일단 한국시간 11일 오전 10시에 드디어 토론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FOMC 시간은 19일 새벽 3시고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슈가 있을 때 이벤트가 있을 때 관련된 종목 이슈를 좀 체크하면서 공략한다고 하면 지금 시장 변동성이 큰 건 맞지만 그래도 세력에 돈이 들어온 종목은 꿈틀거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월 초에 보시면 코스피 차트입니다. 급락 이후에 빠르게 V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검은색 선 121 이평선에서 저항을 맞고 밀리는 거는요. 결국 큰 흐름으로 봤을 때 바닥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럴즈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지금 시장에서 어떤 걸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지 중요한 부분들 소통방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주식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요. 결국 내가 매수는 어디서 해야 되고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될지 이 타이밍을 몰라서 주식이 불안하고 힘든 거거든요. 자 에코프로 머티럴즈 같은 경우도 시장 대비해서 반대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 구간에 머물러 있더라도 우상량 하는 종목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가격대가 12만원에 2,500억을 베팅한 제3의 세력 클럽 딜 방식으로 블록딜 하지 않았습니까? 자 2대 주주가 지분을 넘기면서 2,500억을 가져갔어요. 그럼 우리가 블록딜이 세력일 때 12만원보다 더 상승할 걸 어떠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2,500억을 태우지 않았겠습니까? 자 25만원이 아니잖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자 12만원 표시를 해볼게요. 이 가격은 반드시 돌파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2,500억한테 물량 넘긴 2대 주주, BRV 파트너스는요. 이 관계가 망가집니다. 레퍼런스가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항상 12만원 언더로는 기회다. 게다가 거래량도 잠잠하죠. 거래량이 잠잠한 이유는요. 개미 물량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6월달 보시면은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왔고 그 지점, 시작점을 지켜주고 저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 있죠? 8만원과 9만원은 확실히 세력들이 관리하는 가격대다. 그래서 이때 분위기 좋지 않았습니까? 상한가도 나오고 일주일 만에 40% 이상 급등이 나왔었는데 세력이 의도적으로 가격적으로 찍어 누를 때 자 이때 개미 털기를 한 거죠.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개미들이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존버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 신규로 들어온 개미 투자자들을 쫓아내기 위한 작업이 있었다. 이때 보시면 거래량이 없죠. 그 뒤로 보시면 또 거래량이 없습니다. 즉 거래량이 없을 때는 개미 물량만 나왔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봉을 보시면은 올해 1월을 기점으로 주가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주주분들 이때 보셔야 될 게 바로 거래량이에요. 자 거래량이 왜 중요하냐면 세력들이 이탈했다라고 하면은 거래량이 터졌을 거고 개미 물량만 나오니까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6월 달이었죠. 갑자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자 단기 급등이 나왔었고 이때 블록들 이슈가 있었지만 결국 이 저항선 자 20주봉선이거든요. 이 황금색 선에서 저항을 막고 밀렸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저점을 잡고 이 저항선을 돌파하려는 매수 상승 초입 시그널이 나왔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요. 확실히 상승 방향에 대한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자리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제가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좀 잡아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수익 냈던 종목 중에서 자 힘이 강한 종목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는 동해 가스테마 관련주가 있었어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틀 만에 20% 수익 청산을 하고 일부 물량만 들고 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다시 자리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 확실히 저점 라인 잡힌 걸 확인하고 우상량 추세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이틀 만에 20% 먹고 나왔거든요. 자 오늘도 급등이 나오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 시장은 확실히 가는 종목만 가는 시장이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다시 저점이 잡히고 있고 우리가 매수했던 타점에서 또다시 수급이 들어오면은 제가 매수 타점을 잡아 드릴 예정인데 사실상 최근에 우리한테 큰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은요. 사실 태성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전역적인 세력의 돈이 들어온 종목이었고 오늘도 이렇게 상승 양보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바로 6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세력선 지지라에 확인하고 매수 타점 잡아 드렸던 종목이고 일주일 만에 55% 수익 청산을 했거든요. 자 이때 보시면은 세력선이 잡히니까 매수 타점이 나온 거고 근거를 가지고 제가 왜 들어가야 되는지 말씀드렸죠. 세력선이 완성되면 급등이 나오더라. 세력 매직주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결국 상승할 때 자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을 봐야 돼요. 거래량이 늘어나고 세력에 돈이 들어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력이 찍어 누를 때 자 이때 보시면 거래량이 급감하지 않습니까? 세력 물량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력선이 잡히니까 여기서 제가 매수 타점 잡아 드렸고 단기간 일주일 만에 55% 수익 청산을 하고 지금도 21선에서 지지 반등 매수세가 나오죠. 자 이건 또 단타 자리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확실히 가는 놈이 계속 가는 시장이다. 이것만 기억하신다라고 하면 결국 세력에 돈이 들어온 종목 계속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지금 에코프로머티도 세력선이 잡히니까 어떻습니까? 우상량 추세 제가 매수 타점 말씀드렸죠.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달이죠.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합니다. 그죠? 그럼 시중에 돈이 풀린다라는 거고 이 돈이 증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금리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11월 미국 대선입니다. 트럼프가 되든 헤리스가 되든 이번 주에 TV 토론회를 하겠지만 결국 어디에서 급등주가 나오냐면 정책주에서 급등주가 나와요. 자 6개월 1년 동안 500%, 1000%짜리 급등주가 미대선 정책주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4년에 한 번 오는 빅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력이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근데 내가 혼자 주식을 하다 보니 이러한 정보도 없고 어떤 종목이 주도주인지 어디서 매수해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이 타이밍을 모르겠다. 그러니까 주식이 불안하고 어려운 건데 제가 잡아들이는 타점, 수급,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어떤 걸 봐야 될지 이것만 챙겨보셔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고 소통방은요. 우리 구독자를 위한 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신데 입장 방법은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더보기란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더보기란 클릭하시고 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올려져 있다 보니 지금도 한 번씩 광고하는 분들, 영업하는 분들이 이 정보를 그대로 뺏겨가지고 본인들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구독자가 맞는지 구독자 인증해 주신 분들만 입장 승인을 해드리고 있는데 구독자 인증은 간단합니다. 제 개인 번호 올려놨거든요. 010-5488-2867 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입장 승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시면 일단은 입장 대기라고 뜰 거예요. 제가 확인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고 제 개인 번호 올려놓은 이유도 결국은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시장 부담 없이 들어와서 같이 한 번 이겨내보자. 세력의 돈이 들어온 종목은요.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말자. 미 대선은 우리한테 기회가 되는 거고 오늘도 다시 빠르게 양봉 전환하면서 지금 추세에서 살아있는 종목도 수급 들어오고 있거든요. 다만 최근에 내가 소통방 입장 못한다는 분들 요청도 좀 있었습니다. 세력의 매집주 세력의 돈이 들어온 종목 공략하고 싶은데 못 찾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문의 주신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은 한 달에 한두 개 정도 스윙 관점으로 세력 매집주 최근에 같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같이 들어갔던 세력 매집주 7월 달에 대봉엘에스가 있었고 8월에는 태성 그리고 유한양행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봉엘에스는 최근에도 제가 매수 타점 잡아드려서 지금 수익 구간 잡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우리가 7월 달에 1차로 들어갔을 때도 보시면 세력의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들어갔냐면 거래량이 없을 때 그 다음에 눌림목 구간에서 여기에서 매수 타점 잡아드려서 목표 구간까지 3주 만에 50% 수익을 청산했던 종목이었습니다. 보시면 그 뒤로 또다시 거래량이 감소하고 세력선 지지 라인 최근에 2차로 잡아드렸죠. 그 다음에 또다시 신고가 돌파 여기서 또 수익을 먹고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7월 달에 어떤 걸 강조드렸습니까? 재료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지금 시장은 재료가 좋아야지 가는 시장이고 7월 11일 제가 저녁 시간대 개인 번호로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 싹 다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보는 것은 결국 어디서 매수를 하느냐 매수 구간 목표가 미리 알고 있으면 조금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잡아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들어갔던 종목 태성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급등이 나왔었는데 큰 흐름으로 보시면 이렇게 우상량 추세가 이어지고 있었죠. 제가 들어갔던 말씀드렸던 구간은 눌림목인데 보시면 세력에 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가 돌파 다음에 첫 눌림목 여기에서 매수 타점 잡아들여서 우리가 한 달 안 된 시점에서 55% 정도 수익 청산을 했습니다. 결국 세력에 돈이 들어온 종목은요. 이렇게 한 달에 한두 개씩 두세 개씩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양의 이때 FDA 승인 발표 이전이었거든요. 렉라자 기대감이 있었고 역사상 최대 실적 신고가 다음에 첫 눌림목 매수 타점이 왔기 때문에 8월 7일에 제가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한테 싹 다 보내드렸어요. 미리 매수 구간 목표가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조금 대응하기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구간에서는 이 구간 내에서만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바쁘면 내일 매수하셔도 되고 내일 바쁘면 이 구간 내에서만 또 그 다음날 매수하셔도 돼요. 목표 구간 들어서면 한 번에 매도를 해도 되기 때문에 조금 편안하게 이렇게 가이드를 잡고 대응할 수가 있었는데 8월 7일이 이날이었습니다. 보시면 눌림목 61선에서 눌림목이 나왔었고 8월 7일 수요일 제가 장 끝나고 확실히 매수 타점 잡아드렸고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즉 세력의 돈이 들어온 종목은 눌림목이 끝나니까 급등이 나오더라. 다시 눌림목이 완성되는지는 제가 계속 체크하면서 또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또는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제가 매일 강조드린 내용이지만 결국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11월 미국 대선입니다. 트럼프가 되든 헤리스가 되든 정책주에서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다만 내가 혼자 주식을 하다 보니 이런 정보가 없어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어디서 매수해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이 타이밍을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거든요. 010-5488-2867 번호로 문자로 나도 수익 좀 보자 수익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이렇게 한 번에 문자를 좀 보내드리고 있는데 매수구간 목표가 잡아서 세력 매집주 보내드릴 거예요. 당연히 우리 구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로 수익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세력 매집주 보내드릴 거고 다만 나는 소통방이 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소통방 요청해 주시되 제가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있죠.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 부탁을 드리고요. 아직 깜빡하고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응원해 주신 분들은요. 제가 반드시 수익으로 보답하고 챙겨드릴 거예요. 그래서 소통방은 소통방대로 세력 매집주는 세력 매집주대로 필요하신 부분 요청해 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함께 이 변동성이 큰 시장 하나하나 잡아드릴 거고 결국 지금 시장은 또다시 이렇게 바닥이 다져지고 바닥이 높아지면 다시 한 번 상승 방향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주식은 공포가 기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저 역시 주식으로 대박 나기를 응원하면서 제가 또 다음 영상 좋은 종목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